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재배농원의 영상 일기입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한데 바람이 심술 부리듯 거세게 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농부의 영상 일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돈백에 있는 태비를 낸다고 하죠 농원에 호랑에 뿌리고 로타리를 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태비는 1년전에 없어서 그런 태비입니다 돈백에 담겨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삽으로 하다가 힘들어서 부쿠레인을 운반으로 옮긴 후에 골마다 트롤 로타리를 치고 한 12일쯤 후에 멀칭을 해서 히앗을 파종할 그런 기획입니다 이게 로탈이 친 그런 입니다 오늘 전자상거래에 오기 같이 했던 방 참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주에 있는 호호 참여인데요 제가 매번 구입을 해서 먹는 그런 집입니다 많이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장도가 우수하고 아직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리니까 참여 할 일 있으면 서 음 네 아 아 아 아까 써보고 보니까 상당히 그 당도가 좋더라구요 아 역시 이렇게 붙는 것도 분들이 하는 것과 저처럼 맞추고 가는 것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동영상을 한번 찾으셨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농산물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주에 있는 박미영 대표의 호래자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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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